동시효과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슨 퍼다라플 위칭데 이게 오늘 왔나 싶을 정도로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4% 넘게 밀리면서 일단 이게 종가상으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만만치가 않네요. 65,200원 지금 이쪽에서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은요. 그러면서 현재 2,600선에 있었던 코스피가 2,560선까지 밀린 동시효과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탁의 경우에는 900선 오늘 넘기더니 800, 지금 현재 84선. 어쨌든 지금 변동성은 유가증권 시장이 상당히 크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대별 매매 동향을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매도가 강하게 나온 그런 상황이었죠.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좋아했던 섹터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동시효과 상황까지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J E&M은 현재 동시효과에서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일단 종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 서상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마지막 거래에 세게 나오네요. 흐름이 아래로. 이거 어느 정도 위치는 다시 한번 제자리로 찾아갈 가능성 많이 보시고 계시겠죠. 일단 나중에 종가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들에서 오늘은 뭐 한마디 있죠. 외국인들이 팔았다. 많이 팔았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 주의 시장이 상승 출발을 해요. 이게 미국 쪽에서 상승한 데 따른 결과가 있는데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던 요인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임상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영국 쪽.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쪽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강세를 좀 보이면서 제약파이어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헬스케어 업종도 동말에서 같이 올라갔고 거기다가 이제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견고한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낯사기 한 1% 가까이 뛰었고요. 즉 다우지스하고 S&P 같은 경우는 한 0.3% 정도? 별로 안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S&P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마이너스도 가기도 했었고 그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금융 섹터하고 에너지 쪽에 대해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산이 좀 보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증시가 올랐다. 그런데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군 위주로 해서 반발 매물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개별 이슈에 의해서 그 제약파이어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이면서 낯사기 좀 상승폭이 컸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영향이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의 특징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오고 반대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올리는. 이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치주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나 그동안 이제 기술주가 별로 안 올라갔던 게 이제 로테이션이 되면서 일부 좀 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일단 물량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 걸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전략적 자산배분을 하는 펀드들이 많아요. 그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이제 북클로징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좀 있지만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재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을 한 80% 갖고 있고 주식을 20% 갖고 있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 조건들어서 많이 뛰었고 금리는 별로 안 움직였으니까 채권은 뭐 크게 안 움직였잖아요.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20%가 만약에 25%가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면 그 한 5% 정도를 매각을 해서 채권을 담거나 뭐 이런 식의 조정이 좀 필요한 시기가 12월. 그래서 보통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뭐 그동안 많이 올라가주면 연말에 좀 조정을 숨그러기 장세가 좀 이어지었고요. 많이 빠지면 연말 낼리가 좀 있었죠.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그런데 연말 쇼핑 시즌 결과도 그래요. 그 땡스 블랙프라이데이 때 그때 이제 오프라인 매매 오프라인 같은 경우가 한 25에서 2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무려 51%나 감소해요. 거의 안 움직인 거죠. 그다음에 온라인 쪽 뭐 최고로 많이 올라갔고 뭐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 한 30%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21% 이게 두 개 합치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라든지 S&P 지금 시간외로 보면 그쪽이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 속에 외국인들의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전이 순매수로 인해서 납폭은 제한됐었죠. 그러다 장 마감을 앞두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 리벨런싱 있잖아요. 그 쿠웨이터 들어오고 하는 거. 그 물량이에요. 이때부터는 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만. 우리보다 먼저 끝난 대만 같은 경우도 약보합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한 0.5% 정도가 갑자기 더 빠집니다. 그래서 1%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하거든요. 대만은 좀 밑에 끄트머리에서 빠진 거네요. 네. 종가 근처에. 저희도 거의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수가 좀 몰려주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빠지면 그 다음 날 미국 지장이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다시 이만큼 동시효과 때 빠진 만큼은 되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이대로만 끝내주면 코스피가 한 15% 정도 2% 정도 빠지니까 한 14% 정도 월간으로 상승을 한 건데 저는 빠진다고 했는데 폭등을 했어요. 이상하게. 일단은 문제는 그게 월간으로 보면 2001년도 때 이후로 월간으로 가장 많이 올라간 그때가 2001년도면 IT 버블 때 급락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이제 올라갈 때 한 19%씩 올라갔던 사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물론 이제 금융위기 때는 월간으로 보면 한 13% 정도씩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렇게 이게 지금은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한 가운데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 퍼센트 말고 포인트로는 가장 아마 역사상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가볍게 얘기하시는데 차익 매물을 갑자기 막 흔들려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동시효과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끝까지는 들어올리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어쨌든 내일 다시 되돌림 과정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크게 미국 쪽에 빠지지 않으나 미국 시장의 변동성만 크지가 않으면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반동을 줄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데 돈의 힘에 의해서 지수는 프랑스 같은 경우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쪽은 11월 달에 2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독일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프랑스가 22% 올랐고요. 유럽 주식 시장이 거의 한 20% 뛰었어요. 11월 달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투자 분석가들이나 뭐 여타 해치펀드나 이런 쪽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르겠다. 대신에 나는 여기서 고객들이 이제 더 투자하라는 말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백신이 나온다 치더라도 실적으로 전 국민들이 맞고 백신이 이제 코로나 이슈가 꺾이는 그 시기는 내년도 중후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괜찮다 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경제 자체가 결국은 4분기, 1분기 아마 최악의 경우를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실적으로 많은 소비 매출이 많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이번에 복구하지 하나도 못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주식 시장만 올라간다. 그래서 연준이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취하면 이게 기업들한테는 좋은데 국민들한테 특히 저소득층들에게 이제 집중적인 수혜가 안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시장에 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긴 하고 있어요. 각각 이제 아이비 쪽에서 얘기들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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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